서울옥션 대학생아카데미 안녕하세요, 채린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옥션 대학생아카데미 2018년 여름에 진행했던 8기를 수강한 이채린입니다. 지금 어느 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술품 경매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경매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재반 업무를 포함해서 작품 판매, 그리고 위탁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사실 경매사라는 직업에 먼저 흥미가 생겨서 경매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대학생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매뿐 아니라 아트마케팅, 그리고 해외 비엔날레 및 전시, 그리고 기술과 미술의 만남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게 좋아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강을 고민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대학생 아카데미를 들으면 좋을지 추천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경매 시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경매를 직접 준비하시는 내부 강사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매 시장뿐 아니라 미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술품 경매팀 이채린 선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